여러분 반갑습니다. 킴터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필기시험 해설강의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필기시험은 어렵게 나왔습니다. 합격률도 아주 저조하죠. 제가 공지상에 올려드렸지만요. 어려운 감옥들, 어려운 문제는 찍으면 됩니다. 어려운 감옥은 반딕만 하면 됩니다. 반딕만 하고 나머지 50%는 또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시험 문제 보니까 되게 어려운데? 어려운 건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 찍고 문제가 다음에 나오면 맞추면 되는 거고요. 쉬운 문제에 맞춰가면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1과목 발달심리에 어렵게 나왔습니다. 보통 발달심리에 아주 어렵게 나옵니다. 어떻게 어렵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4번입니다. 전생의 발달관념에서 발달의 지향은 발달은 성숙이고 노아는 죽음이다라고 하는데 전생의 관점이 아닙니다. 이건 전통, 기본적인 전통적인 시점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관점이다. 한 꼭지 빡 잡고요.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찍을 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찍을 때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 보통 긴 게 답이다. 주로 5번이 답이 많다. 왜 그러냐면요. 읽다가 헷갈리거든요. 길다는 것은 이 안에 함정을 파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모르겠다. 그냥 긴 거 찍자. 5번이면 한 문제 먹고 들어갑니다. 2번 갑니다. 발달연구에서 종단적 접근법의 단점. 종단적 접근법은 뭐예요? 페널을 정해놓고 페널 대상을 10년 있으면 장기적으로 하는 걸 종단적이고요. 횡단적은 뭐예요? 연령별로 그룹을 정해놓고 조사하는 거죠. 정답이면요. 기역, 니은이네요. 연습효과가 나타난다. 그렇죠.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계속 연구하면 했던 행동 또 하고 했던 행동 또 하고 그냥 그런 게 비다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지는 게 연습효과예요. 연습효과는 뭐예요? 익숙해진다. 피염자 탈락 현상이 있다. 그렇죠. 오래 하다 보니까 아유치기요. 탈락 현상이 있다라고 하고요. 디귿. 연령효과의 출생효과의 효과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구분하기가 어려운 건 연령효과. 연령별로 얼마큼. 그룹을 지니까요. 그룹이 만약에 10대. 그러면 10대면 10, 11살, 11살, 12살, 10대 아니에요? 이렇게처럼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이거는 횡단이죠. 왜 그룹을 모아놨기 때문에요. 또 어떤 특성의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얻깁니다. 안정성이 없죠.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갑니다. 말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쉬워요. 어렵게 느껴지지만요. 우리 기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수포. 성을 탐하는 사람. 성, 탐, 확, 유, 세.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세, 태기. 이런 식으로 자기 개념, 자아 개념이 발달되면서 성장기는 몇 살이에요? 14세까지. 탐색기는 25세까지. 확립기는 45세까지. 이렇게 나이별로 성장하면서 직업에 대한 환상도 갖고 능력도 갖고 이런 자아 개념에 따라서 발달되더라. 수포, 자아 개념, 자기 개념. 이것만 알면 풀죠. 탐 나왔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점수 4점 먹고 들어가기 쉽습니다. 이게 또 변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어차피 기출 문제 똑같이는 안 나와지만 변형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면요. 엘엑스는에 의하면 특정... 여러분 시험을 보실 때 아, 이거 맞아. 자아 개념은 수포지. 성탐학, 요새. 이걸 알았으면요. 나머지 안 봐야 돼요. 보다 보면 또 걸려 들어가거든요. 그럼 또 답을 바꿔요. 고치지 마세요. 고치면 틀려요. 처음 답 나오는데 뭘 보려고 그래요. 다 바이러스인데. 다만 다음에 현볼분들은 이걸로 변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죠. 지금 미술관에 맞아, 이 문제 내가 알았었는데 이따가 또 고쳤어.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대부분 고치는 게 5번으로 고쳐요. 비슷하거든요. 전인습, 인습, 후인습. 콜 보고 봤지. 그런데 미리 설명하면 여기는 도덕적 행동이 아니에요. 도덕적 갈등이죠. 이런 말장난이에요. 이런 말장난에 걸려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 한 번째로 탈락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1년에 한 번 보는 점인데. 여기서 답이 나오면 안 보면 돼요. 그러면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꼭 보고 싶어요. 보다 보면 이것도 봤는데 이걸 못 보고.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 도덕적 갈등 상태에서 어떻게 해결하냐. 전인습이냐, 인습이냐, 후인습이냐라고 본다라고 보고요. LX는 발달 단계, 8단계 있죠. 발달 단계가, 단계가 있지만 단계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유기적 관계다. 진행할 수도 있다. 프로이드는 구강기, 항문기, 생식기가 맨 뒤죠. 생식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성기기라고 나옵니다. 성기기 또는 성장기라고 나옵니다.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구강기가 있고요. 항문기가 있고요. 남긴기가 있고요. 잠복기가 있고. 생식기가 맨 뒤다라고 봐요. 스톤버거 3원 진영에서 분석적 창의력 정상이 아니라 스톤버거는 뭐예요? 성문적, 또 경험적 또 하나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맥락적, 성경맥, 맥락적이다. 그래서 성경설, 성분적, 경험적, 맥락적 성경맥, 스톤버거 3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갈등 상황 체크포인트 하시고요. 유기적 관계이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이 문항 갖고도 응용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정도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갑니다. 영아기의 시각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이건 쉬워요. 시각별랑. 많이 했죠. 시각별랑은 뭐라고요? 깊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시각병암. 깊이. 깊이를 알 수 있다. 깊이, 시각, 벼랑, 찌찌뽕. 깊이가 길면 무서워라고 느끼는 거죠. 6, 7개월에 느낀다. 시각별랑, 깊이, 찌찌뽕. 그런데 여기서 잠깐. 자꾸 예를 봐요. 워크는 뭐요? 워크 큰일 났네. 깊은 처음 봤는데 어려워라. 당황하셨어요? 이러니까 또 골때로 찌는 겁니다. 볼 거 없어요. 스펙 볼 거 없어요. 시각별랑은 깊이구나. 6개월, 7개월, 찌찌뽕. 이건 우리 기준에서 많이 다뤘잖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각이 가장 늦게 발달된다. 그렇구나. 신생아는 천연색으로 직각한다. 그렇구나. 직선보다는 곡선을 선호한다. 그렇구나. 움직이는 물체를 더 선호한다. 그렇구나. 한 번 더 포인트 잡고요. 오버갑니다. 영악의 시각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피, 애착 유형이다. 회피하는 겁니다. 애착관계가 형성이 잘 안 돼서 회피하는 거예요. 영악은 부모를 갈망하면서 동시에 거부라는 말은 뭐예요? 거부한다. 이건 밀어내는 거죠. 거부. 저항이죠. 그래서 저항, 애착 유형이다. 거부하는 건 저항, 애착 유형이다. 이건 시각 잘 나왔습니다. 기준에서. 이거 한 곡씩 빡 잡은 거 사자 먹고 들어가죠. 뭘 어려워요. 나머지를 자꾸 연구하니까 미치는 거죠. 그래서 답 나왔고요. 앞으로의 때는 국악만족을 그렇구나. 뭐 그렇구나. 나머지 볼 것입니다. 이거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로, 할로, 미스터 멍키. 그래서 접촉. 철사질보다 따끈따끈한 탐유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접촉을 강조한다. 할로, 할로, 미스터 멍키. 이 정도만 하나 또 체크 포인트 해주시고요. 6번 갑니다. 콜버그의 성역할 단계. 성정체성은 뭐냐면요. 남자, 여자. 여기는 남자 그룹. 여기는 여자 그룹. 이걸 범주화시킨다 가죠. 그래서 성정체성. 범주화시키고요. 그다음에 성안정성이죠. 그래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성안정성이고요. 그래서 이게 쭉 커서도 변함이 없다. 일관성이죠. 그래서 정체성, 안정성, 일관성. 일관성이라는 것은요. 변하지. 이걸 다른 말로 항상입니다. 향상해야 돼. 항상. 항상 똑같다. 그래서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항상성, 향상해야 돼. 항상입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죠. 7번 갑니다. 비고치기 언어죠. 언어에 오른 것. 좋은 말이면 다 언어가 맞습니다. 인지발달의 증거는 당연하겠죠. 혼잣말을 통해서 당연하겠죠. 적절한 건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기본 상식이죠. 그래서 모두 맞다. 의외로 모두 답이 많습니다. 모두 답을 고를 때는요. 이상한 거 아니면 다 모두 정답이 맞는 겁니다. 빨번 가보시죠. 발달이론가와 정체성 연계에 관한 설명은 이건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오면 답은 한 가지예요. 찍으면 돼요. 아니면 틀리면 돼요. 뭘 어려워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틀린데. 이런 건 그냥 틀려주는 게 예의예요. 정답 보면 미드입니다. 미드. 미드 하니까 또 머드팩이 생각나네요. 머드팩. 저기 어디죠. 서해안의 대천에. 머드축제 하죠. 머드축제. 머드축제가 뭐예요. 잘 미끄러지죠. 쭉쭉 미끄러져요. 머드. 혼돈과 고노계 시대. 청소년기는 혼돈과 고노계 시대라고 보는데 미드는 그냥 미끄러지게 잘 나간다 이거예요. 아동기에서 그냥 정상적인 환경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역동성, 혼란 이런 거 안 고치고 그냥 성기로 바로 넘어가더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미드로예요. 미끄러지게 잘 넘어간다. 이렇다고 하는 게 미드다. 혼론의 시기를 맞이하여. 오랜도 혼론의 시기를 맞이하느냐 안다. 잘 미끄러진다. 라고 보고요. 설리반 나오죠. 성, 친밀감, 안전욕구 간의 충돌로 질풍. 성, 친밀감, 안전욕구 주장한 건 설리반이다. 라고 보고요. 프로이드 생식기에 해당하고. 그렇죠. 청소형기 생식기다. 피아제 형식적 조작기 사춘기. 그렇다. 홀 과도기적 단계다. 그렇다. 이것만 보더라도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질풍루도 얘도 맞고. 다 들어봤잖아요. 얘는 모르겠다. 미드 찍어야지. 라고 찍어도 또 맞을 수 있습니다. 후방합니다. 방어기제 이건 먹고 들어가죠. 기본입니다. 제가 많이 강조했어요. 주지화. 이론소 할 때도. 여보. 내 말도 안 들어. 나 지금 신문 보고 있잖아. 지적 욕구로서 회피하는 거. 지적 활동. 지적 욕구. 지적 주지화. 지지지. 찌찌찌. 찌찌뻥. 그래서 주지화 나오면 지적. 뭐 그냥 이런 건 거저먹기죠. 날로 먹는 거예요. 날로 먹어. 날로 홀딱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틀리면 미쳐버려요. 이건 제가 징그럽게 잔소리했어요. 주지화 나오면 지지. 지적 활동. 지적 욕구다. 예까지 들었습니다. 투선은 남탓하는 거고요. 반동형서 반대로 하는 거고요. 치환은 다른 말로요. 치환. 전치. 전위. 같은 말입니다. 전치. 치. 전위. 다 같은 말이에요. 화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낮은 상태에게 화풀이 하는 거. 전치. 치환. 전위. 억압은 무의식으로 밀어넣는 거죠. 10번 갑니다.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 엘킨트. 이것도 그냥 먹고 들어가요. 여기서 딱 보면 뭐죠. 개인적 우아. 이게 청소년기 특징 아니에요. 엘킨트. 이건 기본이죠. 이거 틀린 사람들은 정말 양심 불량이에요. 개인적 우아.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전능감이 있어. 상상 속의 청중. 나만 바라봐. 이거 제가 이런 소유에서 연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먹고 들어가죠. 11번 갑니다. 성인계 인지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이건 처음 나왔어요. 이건 어려워요. 어려움은 뭐예요. 틀려주면 돼요. 그냥 페리카나 치킨이나 먹고 싶다. 틀리면 되는 거죠. 다음에 공부할 부분은. 아 페리카나가 답이구나. 페리카나는 뭐예요. 이온적 사고에서 상대적 사고로 옮겨간다. 상대적 사고. 페리카나 치킨. 페리카나 치킨은 뭐예요. 페리카나도 있고. 또. 뭐죠. 우리가 많이 먹은 거. 갑자기 치킨이 생각이 안 나네요. 비비큐도 있고. BHC도 있고. 아 상대적으로 맛을 고르는구나. 아 페리 치킨 상대죠. 한 꼭지 빡 잡으시고요.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출제자가 응용제 낼 수 있거든요. 실용적 사고다. 실용적 사고. 이거 다 외울 거 없습니다. 실용적 사고를 주장하는 건 누구예요. 라부비비에. 이름도 참 골뜰해요. 라부비비에. 그냥 실용적으로 잘 비비자. 라부비비에. 비비자. 실용적. 이렇게 안면으로 위험합니다. 그냥 뭔지 모르지만 비비는 거 비슷하잖아요. 비비는 거 실용적으로 비비자. 페리카나 상대적으로 잘 고르자. 또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문제를 발견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문제를 발견하죠. 알자. 아르린. 문제를 발견하자. 알자. 아르린. 페리카나 상대적으로 치킨 잘 고르자. 실용적으로 잘 비비자. 인지 발달 단계에서 습득하고 성취한 다음에 책임 실행을 하고 재통합하는 건 누구나. 샤이다. 샤이보이. 샤이다. 인지 발달 샤인. 포인트 잡으시고 12번 갑니다. 노년기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옵니다. 이건 찡그러게 나왔어요. 기본 이거 틀리는 분은 양심 불량이에요. 혹시 시험 보신 분들은 이거 불합격 되신 분들은 아 내가 저래서 틀렸구나. 이건 조지다라고 그래요. 조지다. 표준어입니다. 조지다. 망쳤다는 걸 조지다예요. 너무 너무 잘하려고 하고 문제품은 여러 걸 모르고 다 부석하면 조조예요. 이걸 사자성어로 조진스키라고 합니다. 조진스키 너무 부석하면 안 돼요. 노년기. 나이가 먹었는데 일화 기억이에요. 일화. 일상생활이죠. 저도 벌써 나와요. 나타나요. 핸드폰 맨날. 핸드폰 어디 갔지? 여보. 나 저 좀 해봐. 그럼 띵 울리면 아 저기다 났구나. 일상생활의 기억이 잘 안 나요. 깜빡깜빡이는. 이렇기요. 인민기업과 달리 연령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기요. 맨날 깜빡한다. 깜빡한다. 벌써 빅살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강의들은 뭐. 맞아. 나도 벌써 하루에 핸드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렇잖아요. 저도 요새 몸이 좀 안 좋아서 당뇨약을 먹거든요. 당뇨약을 먹었는데 조금 있다가 또 기억이 안 나요. 먹었나 안 먹었나? 그리고 요일별로 아내가 이렇게 적어놔요. 이렇게 다. 월, 화, 수, 통 펴서 없으면 먹은 거예요. 일상생활의 일화적인 기억이 잘 안 나요. 나이가 먹으면서. 다음 나왔죠. 그럼 삽점 먹고 들어가고 넘어가야 되는데 또 안 넘어가. 또 팍 그러다가 또 걸려 들어가고. 가지 마시고요. 1번 나왔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음에 시험에 또 응용제 나올 수 있으니까요. LX는 8단계죠. 나오고요. 8단계 LX의 단계는 치해롭다라고 보고요. 레빈슨 조망이라고 변하는 노년기를 다리위의 조망. 바라보는 거죠. 잘 바라보는. 유리이론. 노인과 사회의 상원, 혈액과정 부정적으로 보장하고 성공적 노화로 본다. 유리이론이다. 활동이론. 한번 읽어보시고요. 13번 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성립체. 이것도 징그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징그럽게 나온 문제만 맞으려도 기본 60은 먹고 들어가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요. 제가 강조했잖아요. 남잔지. 가슴이 나오고 엉덩이가 발달했어. 큰일 났네. 클라임펠트. 여러분 다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요? 쉽잖아요. 그때도 분석해요.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이거 제일 많이 나와요. 클라임펠트. 큰일 났네. 가슴이 나왔네. 남잔지. 많이 했죠. 제가 연기도 했습니다. 14번 갑니다. 이런 문제만 맞춰드려도 기본 60은 먹고 들어갑니다. 텐의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끌어놓을 수는. 옳지 않은 겁니다. 기억, ㄷ, ㄹ이 옳지 않은 거네요. 이게 삑살인 거죠. 이해가 많은 거죠. 배하기에는 심장의 형성 및 심장박동이 시작합니다.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기억, 수정란이 세포분열은 착상된 이유. 세포분열은요. 배하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예요? 배포기죠. 배포기. 배포기를 다른 말로 바라기라고 한다. 라고 보고요. 태아, 배아의 세포는 외배엽, 중배엽.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배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밥이 뭐예요? 배하기죠. 배하기. 태아기가 아니라 배하기다. 제가 다 서 있지 않습니까? 배하기. 간접 부분은 태아의 발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웃기지 말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기억, 니, 티, 글, 리을이 잘못된 거고요. 니, 니, 만나갑니다. 15번 갑니다. 뇌와 신경계의 발달이라는 설명도 옳지 않은 것은 뇌의 수초화. 수초화는 당구치는 분도 알겠지만 시내로라 하죠. 드라이브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축색돌기가 해서 잘 회전되도록 뇌의 발달이 잘 되도록 하는 걸 수초화하라고 하죠. 두 반구의 기능, 두 반구, 기능분화. 반구가 있죠. 그래서 이쪽 반구가 잘 되고 저쪽 반구가 잘 되고 반구가니까 또 반구가 생각나네요. 그런데 이 한쪽으로 쏠렸다. 이걸 뭐라고 해요? 대뇌 편제화죠. 그래서 두 반구의 기능분화가 일어나는 것은 대뇌 편제다. 포인트 잡고요. 반구는 대뇌 편제다라고 하고요. 이것만 비교하면 나머지 다 올 거 없어요. 반구 나오면 대뇌 편제화. 뇌의 수초화는 뭐예요? 드라이브 가능합니다. 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나머지 영화는 성인보다 많은 시냅스를 갖고 있다. 많은 시냅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화계의 뇌 발달이 가장 빠르죠. 청소년기의 영화계의 뇌 성장 급등이 이루어진다. 영화계의 등이죠. 대뇌 피질의 발달은 영화계 위에도 진행되겠죠. 영화의 뇌는 성인의 뇌보다 가속성은 변화할 수 있는, 발달될 수 있는 속성입니다. 당연하다. 16번 갑니다. 영화계의 운동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체로 다리, 발을 능숙이 사용하기 전에 머리, 목의 통제가 가능하다. 보통 영화계 들은 목을 가느잖아요. 못 가느는 게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라고 보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17번 갑니다. 피아제의 일은에서 구체적 조작기의 특성으로 이건 구체적 조작기는 왜 징그럽겠어요? 정말 너무 많이 했죠. 기형, 리울, 사물의 공통의 속성을 따라 분류한다. 분류를 뭐라고 하냐? 분류하는 건 유목하라고 하죠. 묶어놓는 거. 키, 무게, 속성에 따라 항목을 순서대로 하는 걸 뭐라고 해요? 서열하죠. 유목과 서열화는 구체적 조작기 일어난다. 문제를 해결할 때 주로 지각적 외형, 지각적 외형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건 외적 요인이죠. 이건 전조작기입니다. 구체적 사실이 없더라도 가설 연역하면 뭐예요? 이건 형식적 조작기죠. 18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나타난 기억 전략은 곰과 얼음을 기억할 때 얼음을 안고 있는 곰을 일타입이 한 가지의 속성을 묶어서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정교라고 합니다. 어떤 정보조직의 의미를 복을 확장, 묶어서 1 플러스 1, 정교화, 확장시켜서 생각하는 거. 1 플러스 1, 이걸 정교화라고 한다. 곰과 얼음을 묶어서 기억했죠? 이걸 정교화라고 한다. 그래서 정교화, 확장입니다. 조직화 아닙니다. 묶어서 1 플러스 1하는 거, 확장시키는 거 정교화, 포인트 잡으시고요. 잘못 공부한 분들이 의외로 조직화라고 많이 틀려요. 조직구간이 정교화다. 가즈너가 주장한 지능, 가즈너, 다중지능 이론이죠. 다중지능 나오면, 가즈너죠. 여러 개의 독립적인 지능을 구성합니다. 다그너는 몇 개요? 가즈너는 독립적인 지능들이 8개로 구성되어. 8개의 독립적인 지능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독립적인 지능 8개 가즈너.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 갑니다. 친사회적 행동이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아기에는 타인의 고통을 직접 보지 않고 주로 상상. 여러분, 유아들이 다 상상으로 안 봤는데 상상으로 하나요? 감정이입을 하나요? 유아들은 본능적인 거지 상상에서 감정이 너무 슬퍼요. 가을이 오니까 낙엽이 떨어지고 너무 슬프네요. 이런 감정이입을 할 수 있나요? 유아기가 할 수 없죠. 이건 상식이죠. 이것도 서비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죠. 기본 2문학 문제죠. 정신분석, 초자.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21번 갑니다. 도덕성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끌으시오. 옳은 것 ㄷ, ㄷ, ㄹ이네요. 기억이 틀렸니요. 이것도 쉬운 문제입니다. 피하지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서 타율적 도덕성이에요. 타율은 뭐예요? 남이 시키는 거 많은 겁니다. 하지만 이건 딱딱 적여진 거예요. 그래서 규칙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율적이죠. 타율은 시키는 것만 한 겁니다. 하지 마. 물 먹지 마. 틀렸어. 이게 다 타율적이죠. 시킨 대로 하는 거. 그래서 변경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타율적이다. 4배의 낮죠. 콜버그 나오죠. 5단계인 사회계약지향 단계에서는 인간의 권리를 무시하는 법은 부당하다고. 그렇죠. 사회 속에서 사회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라 강화 나왔죠. 프로이드 동성 부모와의 동일시 죄책감 초자 나왔죠. 일렉트라 컴플렉스, 오이디프스 컴플렉스. 22번 갑니다. 다음 설명으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개념은 뭐냐. 까다로운 기질의 영화도 지지적이고 일관된 양을 받은 경우 긍정적으로 보이게 된다. 생활습관이 불기청한 영화도 양육자가 허용적일 때 양육자와의 갈등이 줄어든다. 조화가 잘 맞아야 된다. 환경이 안 좋더라도 조화가 잘 맞으면 적합해진다. 조화의 적합성. 조화로움을 강조한 거다. 23번 갑니다. 이런 것도 모르는 분들은요. 인문학적 푸세요. 문제를 보고 까다로운 기질인데 긍정적으로 발달이 보이게 되고 갈등이 줄어들어 뭔가 조화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적합한 것 같은데 그래 이거 찍자 이러면 되는 겁니다. 23번 갑니다. DSM-5의 신경발달. 신경발달장애라고 딱 이런 말이 나오면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뇌질환이 떠올라요. 뇌질환. 여기서 뇌질환. 반응성 애착장애. 애착장애는 뭐예요? 정서죠. 정서. 뇌가 아니라 정서. 마음이죠. 정답 딱 떨어지죠. 이건 아주 쉬운 문제죠. 24번 갑니다. DSM-5 선택적 함구증. 선택에 말 안 하는 겁니다. 부부삼할 때도 말 안 하죠. 밥 먹어. 그것도 뭐 선택적 목적이 있겠죠.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언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으로 말을 하지 않은 거죠. 언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으로 말을 하지 않은 거죠. 아니죠. 그렇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삼했는데 밥 먹어. 이거는 언어의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삐져서 그런 건데. 부족한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것도 상식이죠. 인문학. 이런 거 틀리는 분들은요. 너무 깊이 생각해서 그래요. 쉬운 국어 문제 아니에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증상이. 최소 적어도 1개월 이상. 6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상. 이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아동기 희망의 발표는 장애로서 유병률은 1% 이상이다. 그래서 1% 5% 이런 것들은 시험에 또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가 아니라 1% 1개월. 1, 1 선택적 함구. 2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S5의 뚜렷 장애입니다. 뚜렷 장애. 틱 장애죠. 틱 장애. 틱 장애의 올채. 틱 장애는 이게 있습니다. 틱은 운동성 틱입니다. 운동성 틱 뭐예요? 이렇게 고개에 딱. 저도 이제 목이 뻐근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계속 이러면 이상하죠. 또 가장 높은 태풍이 다리떡 다리. 운동성 틱. 음성 틱. 음성 이상한 소리라는 거죠. 그런데 같이. 신나하죠. 1회의 뚜렷 장애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만 생겨도 동시에 나타나야만 진단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만 나타나도 진단이 된다. 이 2개 나타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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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2개가 가끔 나타날 때도 있고 1개가 나타날 때도 있고 그렇다. 뚜렷 장애. 나갔고요. 틱 증상은 처음 증상이 시작된다고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1년 틱. 틱일. 나갔고요. 물질의 생리적 효과로 인해 발생되는 건 아니다. 18세 이전에 발생한다. 이런 것들도 기본 상식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렵게 나온 문제들도 있고 또 쉬운 문제도 있고 조금 생각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생각하면 맞출 수 있고 쉬운 문제 따지면 기본 반대인 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60점은 사실 먹고 들어갑니다.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 기본 베이스만 깔리면 60은 맞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목. 집단 상담의 기초. 이건 뭐 우리 과목 점수 먹고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80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발달 심리에서 50점 맞고 진짜 재수가 없어요. 과락만 면하고 40 맞고 집단 상담 쉬우니까 여기서 80 맞으면 학교에 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완벽히 너무 꼼꼼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략 과목에서는 점수를 많이 맞고 어려운 과목에서는 과락만 하고 기본 반대인 하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26번 갑니다. 청소년 집단 상담의 집단 응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 응집력 파쁘죠. 집단 응집력 으쌰 으쌰 우리 천공원 카페 믿음 천국 불신이죠. 믿으면 합격이다. 으쌰 으쌰 이게 집단 응집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제가 좀 실망해요. 우리 카페를 들어가면 댓글이 별로 없어요. 댓글 좀 올려주세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기분이 으쌰 으쌰 할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동기분들도 으쌰 으쌰 해서 가야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집단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발달되는 게 아니에요. 으쌰 으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어 앤 나우 지금 이 순간 우리 여러분 노력 좀 하십시오. 천공원 카페 댓글 좀 달아주세요. 댓글 좀 그래야 저도 지금 들어가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이 터져라고 이 연사 강의하는데 여러분 좀 강의에 저한테도 힘을 실어주십시오. 노력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발달되는 게 아닙니다. 벌써 시험 문제 쉽잖아요. 100점 맞을까 봐 걱정돼요. 너무 쉬워요. 집단의 발달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같은 집단 발달 단계에서 집단으로 서로 비슷한 속도로 천만의 말씀 만만의 꼭 가게 똑같아요. 26번 하고도 집단 응김력이 으쌰 으쌰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합격해요. 교수님 강의 들으니까 합격의 기운이 뿜뿜 올라옵니다.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 합격수 있어요. 그런데 눈팅족, 눈팅족들은 반응이 별로 없어요. 갭이 틀려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비슷한 속도가 아니에요. 눈팅족은 천천히 가고 으쌰 으쌰한 사람들은 빨리 가고 개인차가 있다. 비슷한 속도가 아니다. 너무 쉽잖아요. 뭐 이걸 뭘 공부해요. 100점 맞갔죠. 28번 갑니다. 공동치주자. 옳지 않은 것은. 지도자 간의 경쟁과 대립은. 벌써 경쟁과 대립이면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집단의 역동을. 뭘 촉진해요. 진상이죠. 지도자 간의 경쟁과 대립시키면 조저버려요. 조진시킵니다. 그래서 딱 쉽죠. 나머지 볼 거 없고요. 29번 갑니다. 콜이 나왔네요. 콜이 뭐 귀걸이도 아니고 콜이에요. 콜이 요즘 콜골이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유행 넣고요. 콜이 시험 맨날 나와요. 안 나올 데가 없어요. 이것도 뭐 우리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콜이 단계 뭐예요. 시작 단계가 있고요. 이걸 초기 단계라고도 하죠. 그다음에요. 과도기 단계가죠. 과도기 단계.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갈등 단계라고도 하죠. 갈등과 충돌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예요. 작업 단계죠. 작업 단계는 뭐예요. 으쌰으쌰 생산 단계라고 하죠. 그럼 마지막에 막판. 종결 단계죠. 콜이 단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작업 단계네요. 작업 단계는 뭐예요. 으쌰으쌰 집단 움직임이요. 으쌰으쌰만 나와도 문제의 꽁으로 먹고 들어가요. 특징을 모두 그러시오. 기응, 니은이네요.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두고 서로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으쌰으쌰 우리 합격합시다. 니은 집단원과 집단 상담자의 갈등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어제에서 논의하고 해결하는 거죠. 으쌰으쌰 해결하다. 답 나왔죠. 티긋. 절망과 무력감을 느끼며 절망과 무력감, 희생양, 갈등과 방어하는 거죠. 과도기죠. 또 공격, 거부 이것도 뭐예요. 과도기죠. 과도기 단계, 갈등 단계다. 30분간입니다. 아들러 집단 상담의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아들러는 개인주의 상담이죠. 개인주의 상담은 뭐예요. 개인의 전생의 주의 상담이다. 전생의 동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과자 세 가지가 있죠. 성, 욕구를 갖고 어디에서 사회 속에서 뭐하면서 일하면서 살자.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했습니다. 사회성,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심, 사회 속에서의 연대감, 고대감도 아니고 연대감을 강조한 게 아들러다. 정답 나왔네요. 소속감, 사회 속에서죠. 사회성, 연대감, 고대감도 아니고 연대감, 연대감, 소속감, 아들러의 개인주의. 답 딱 나왔죠. 키워드와 찌찌봉 시키면 아주 쉽습니다. 31번 갑니다. 연룸 나왔네요. 연룸, 연룸, 스벨럼. 그래서 스벨럼, 잘생긴 사람을 시벨럼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어로 다 아시죠? 스벨럼. 치료 과정이죠. 11개의 치료 과정 있죠. 이 치료 과정 속에서 대인관 학습 산출, 복잡해요. 이거 필요 없죠. 대인관계, 대인관계, 대인관계. 대인관계 학습입니다. 대인관계 학습 뭐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집단 속에서 내 인생을 찾는 겁니다. 집단 속에서 내 인생을 찾는 것. 건설적으로 주장하는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또 상호관계죠. 집단 속에서 대인관계, 상호관계. 자신감, 솔직하게 표현한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솔직하게 표현한다. 건설적으로 주장한다.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대인관계 학습. 집단이 나, 유사한 문제를 가졌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그렇구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편적인 상황을 인식하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위로하는 거. 이건 보편성이죠. 집단에서 내가 본받을 사람을. 이건 뭐예요? 본받을 사람을 따라하는 거죠. 모방 행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는 집단상. 학교 현장에서 보통 실시하는 집단상은 뭐예요? 학습에 대한 관계 또는 진로에 대한 관계죠. 이게 일반적인 거죠. 옳지 않은 것은 학생이 겪고 있는 심각한 심리적 장애. 이거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담당하는 본격적인 심리상담을 해야겠죠. 탁받도 알죠. 33번 갑니다. 아동 및 청소년 집단상담자의 바람직한 행동으로 오른 것은 학교에서 진행된 집단상담은 집단 밖으로 비밀이 새어나가기 쉽다는 점을 민감하게 살펴봐야 한다. 당연히 살펴봐야겠죠. 상식입니다. 34번 갑니다. 청소년 집단상담에서 집단의 의존성을 조정해요. 의존성을 조정한다. 뭔가 갑질하는 거예요. 뭔가 갑질하고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성. 갑질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종으로 맞는 거죠. 어떻게? 경제적 보상을 우선으로 하려고. 또 결핍된 상담에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또 미해결 과정에 대한 작업을 시도하려고. 어린이 되고 싶은 욕구를 가질 거고. 뭔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갑질하고 싶은 자극을 주는 거죠. 이런 게 다 의존성을 심어주는 거니까 모두 다 해당이 된다. 35번 갑니다. 해결중심 나왔네요. 해결중심상담. 해결중심상담의 기법은 뭐가 있어요? 기적질문, 척도질문 이런 거 있죠? 기적질문, 척도질문, 간접질문, 칭찬 해당된다. 기적질문, 예제외질문, 척도질문, 대처질문, 관계성질문, 뭐 이런 거. 간접, 칭찬, 질문이 있죠. 잘 될 거예요. 캐셔라, 쐬라. 다 잘 될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잘 될 거예요. 캐셔라, 쐬라. 간접, 칭찬. 간접, 칭찬. 적도, 기적 다 있죠? 36번 갑니다. 실존주의.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옳지 않은 것은 집단의 관계에서 과거 나왔네요. 과거를 붙지 마세요. 과거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죠. 실존주의는 here and now. 지금을 강조했다. 37번 갑니다. 콜이 또 나왔네요. 집단은 과도기죠. 과도기는 뭐예요? 갈등이죠. 옳은 것은 언제 그런 두려움을 느꼈고 이 집단에서 누구를 가장 의식하고 있나요? 갈등 단계에서 상담자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왜 갈등하냐? 이 갈등하는 문제가 뭐냐? 왜 그런지 너도 한번 잘 들여다봐라. 그래서 자각시켜주고 직면시켜주고 통찰시켜주고 하는 게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언제 느꼈고 누구를 가장 의식하냐? 누구 때문에 두려운가? 이걸 한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자각 갈등을 자각시켜준 단계다. 1번이고요. 이건 약간 아리까리하지만 이런 문제는 한 문제 정도. 틀려주는 게 미덕이에요. 여기서 다 맞췄잖아요. 다 쉬운 거. 이건 좀 어려운데요. 어려운 거 어때요? 틀려주는 게 상담자의 미덕이죠. 25개 다 맞을 필요 없어요. 5개는 틀려주는 게. 5개 틀려도 80점 아니에요. 이런 거. 너무 어려운데요. 역시 어려워요. 비암비적 신념입니다. 이건 틀려주는 게 예의다. 38 갑니다. 38번. 다음 대화에서 짓던 이건 쉽죠. 영희는 당신은 왜 그렇게 느끼는가요? 상담자. 철수 씨. 영희의 느낌을 가지고 하는 관심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죠. 그런데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좀 더 명력이 표현하자면 영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 더욱. 잘랐어요. 영희를 보고. 영희 씨. 당신은 왜 그렇게 느끼는가? 이것도 뭔가 또 철수가 또 지적질 할라 그랬죠. 영희. 영희 너. 철수와 영희. 내가 볼 땐 철수가 영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또 철수와 영희한테 이렇게 너무 관심 보이지마. 잘못된 거요. 라고 끊었죠. 질문 차단하기. 39번 갑니다. 집단 상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집단의 저항이 어떻게 처리될까? 저항 나왔네요. 저항 나오면 뭐예요? 이건 저항 나오면 갈등 단계죠. 오리엔테이션은 뭐예요? 시작 단계죠. 그래서 정답 3번이다. 아주 쉬워요. 콜이 아주 이번에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콜이만 나와도 벌써 4문제면 몇 점이에요? 16점 먹고 들어가요. 40점 갑니다. 40번. 초수 면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으면 나중에 상담하는 겁니다. 기용, 니은, 디귿이 오르네요. 초수 면담 집단에서 참석하지 못한 집단을 위해서 개별 초수 면담을 실시해서 납니다. 왜 실시해서 안 돼요? 할 수 있는 거죠. 상식이죠. 읽어보면 쉽습니다. 41번 갑니다. 다음에 질문 기법을 줄여서 하는 집단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만약 한밤중에 자고 있는 동안 기적이 일어났네요. 기적 질문이네요. 해결주의 상담이네요. 당신이 집단에서 느끼는 불안을 0점에서 10점. 아, 점수와 척도 질문이네요. 해결주의 상담의 척도 질문, 기적 질문입니다. 이럴 때는 뭐예요? 몇 점인가요? 또 무엇이 달려있을까요? 라고 해서 내담자한테 이렇게 간접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주로 이런 거 많이 써서 국민 MC가 되는 분이 유재석이십니다. 유혁 씨의 말을 들어보면 이 MC라는 걸 보게 되면 잘난 체를 잘 안 해요. 교만하지 않아요. 알면서 모르는 척해요. 이게 전문가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상담서도 알면서도 알지만 모르는 척.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알지 못함의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알지만, 알지, 잘 듣고 있어. 유재석 씨도 잘 듣잖아요. 리액션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거 유퀴즈에서 보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오, 그렇군요. 알면서도 이렇게 리액션 쳐주고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 끌어내는 MC기법 이걸 알지 못함의 자세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이 유재석 씨다. 상담사도 마찬가지예요. 집단원이 자기 삶의 전문가. 집단원 자체가 전문가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한번 판단해봐. 그러면서 상담자는 알지만 아, 그렇군요. 아, 그랬었군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알지 못함의 자세를 취하는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거. 이해 가시죠? 42번입니다. 타의에 의해 집단이 참여하게 된 청소년을 위해서 상담자가 행동으로 옳은 것을 타의에 의해서 자발적이 아니죠. 이은, 디귿이다. 리을, 자신과 타인을 위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하는 내용은 모두 비밀 보장이 되어야 한다. 알려준다. 자신과 타인을 위협하는 경우, 또 범죄 행위, 또 전염병, 학대 이런 것들은 비밀 보장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신의 타인을 위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니라 위협하는 경우, 또 범죄 행위, 범법 행위, 또 전염병 이런 것들은 비밀 보장시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리을이 빅살입니다. 나머지는 쉽죠. 집단의 권리 책임에 의한 친절하기가 철저하잖아요. 당연하겠죠. 본인이 원할 경우 집단을 떠날 권리가 있으면 이때 예상되는 결과에다. 당연하겠죠. 집단을 떠나기 전에 그 이유를 집단하잖아요. 당연하겠죠. 너무 쉬워서 짜증나요. 43감사합니다. 콜이 떠나왔네요. 콜이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쉽죠. 콜이 처음 첫 바탕이 뭐예요? 시작 단계죠. 시작 단계는 뭐예요? 상담을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건 뭐라고 해요? 구조화라고 하죠. 구조화. 기긋이 첫 바탕이. 막판은 뭐예요? 시작 단계부터 과도기 단계를 거쳐서 작업 단계, 생산 단계를 거쳐서 종결이죠. 종결은 뭐예요? 잘 됐나 안 된다. 평가는 거죠. 평가 나왔네요. 평가 막판. 기긋이 1봤다. 리을 기억이 첫 봤다. 너무 쉽죠. 평가는 마지막에 하잖아요. 구조화는 처음에 하는 거고. 이렇게 실수가 있나요? 44감합니다. 다음에 집단 상담 기술을 상호할 때 주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담자가 상호는 충고를 주는 도준이가 혹시 자신의 형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도준이의 의견에 계속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상호라고 어떻게 했어요? 해석해 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부연 설명해 주는 겁니다. 부연 설명. 이걸 뭐라고 해요? 상담 기법에서 해석하기 기법입니다. 해석하기. 형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잘난 척하고 충고한다고 말했었죠? 이렇게 상담사의 전문적인 기법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말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웬만큼 친근감이 형성돼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처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직면처럼 어느 정도 상담 형성이 라프 형성이 되고 상담이 진행될 때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 기법은 마찬가지죠. 다른 말로 부연 설명해 주는 걸 너무 구체적인 변화 절차를 계획하면 짜증나요. 그래서 구체적인 변화 절차를 계획하고 실행을 돕는 것은 아니다. 해석하기는 부연 설명해 주는 거다. 부연 설명할 때는 정중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번 갑니다. 청소년 집단 상담에서 미출친 상담자의 반응으로 오른 것은? 여기 있네요. 영주의 이야기는 이전에 수민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로는 않았다고 말한 것까지 영주의 이야기를 또 수민이한테 연결하네요. 탐 나왔죠? 연결하기. 너무 쉽잖아요. 46번 갑니다. 집단 상담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원의 행동. 좋은 말 읽었죠? 비밀을 지켜야 되겠죠? 피드백. 그렇죠. 상담자를 도와 공동취도자가 되자. 그렇지. 상담자를 내가 공동취도자가 되죠. 오버패션입니다. 리을은 아니다. 47번 갑니다. 정신분석 상담에서 사면 영수의 경험을 설명하는 용어로 오른 것은? 영수는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는데 오래된 행동 방식을 오래됐다. 오래됐다. 오리훈제. 기억날 겁니다. 급하게 먹으면 뭐요? 오리고요. 오랫동안 먹으면 오리훈제. 오리훈제 먹으려면 미리 예약이 됩니다. 오랫동안 행동을 수정해서 고치는 걸 훈습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오리훈제 훈습. 48번 갑니다. 오벌딩의 현실치료 집단 절차입니다. 오벌딩. 현실치료 집단 누구 있습니까? 오벌딩과 글레서가 있죠. 우울증에 왜 글렸을까? 글레서. 오벌딩. 우울증 걸리지 말고 잘 살자. 어떻게 잘 살아야 돼요? WDEP에서.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거에 맞춰서 행동을 해라. 그 행동을 평가해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어봐. WDEP죠. 그래서 니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게, 원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행동이죠. 니은 기호.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도움이 됩니까? 평가죠. 평가에 맞춰서 계획을 잡아야겠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계획. WDEP. 쉽습니다. 49번 갑니다. 집단 상담 유형별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국어 문제예요. 국어. 이거 너무 쉬워도 진짜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따 문제를 내고 있어요. 집단의 목표, 과제 활동 방법을 미리 정해놨다. 구조화시킨 거죠. 구조화. 이걸 왜 비구조화라고 그래요? 진짜 너무 쉽게 짜증나게 말해요. 뭘 목표로 세우고 과제를 활동할 방법을 미리 정해서 짜임새 있게 한 건 구조화시킨 거죠. 그런데 비구조화래. 우리를 무시해도 개무시하고 있어요. 짜증나게 이런 문제를 출제자가 되고 있어요. 50번 갑니다. 인간중심 집단 상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러시어 인간중심 칼로저스 비지시적 상담 따끈따끈한 상담 좋은 말 다 맞습니다. 촉진적인 집단, 촉촉한 상담, 경청, 논평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는다. 잘 들어주고 감정을 수용하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노출하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노출해서 상담자가 나도 그랬어요. 나도 실수한 적도 있습니다. 나도 주식에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here and now. 지금부터 잘 하면 됩니다. 좋은 말, 따끈따끈한 말 모두 답이다라고 해서 이 교시 풀어봤습니다. 사실 이 정도 내용이면요. 100점 맞으면 좀 재수없지만 두 문제 정도는 틀려지는 게 미덕이고 92점 맞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청공모에서 강의만 들으면 집단 상담 기초는 92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해설 강의 들으셔도요. 합정률이 23%인데도 이 정도 문제면 90점 때는 충분히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쉬운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맞고 어려운 과목에서는 과락만 면하자라고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심리 측정 및 평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